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해 추방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법무부는 자가 격리 지역을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25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 등은 지난 4일 저녁 7시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군산 나운동의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다 적발됐습니다.